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기 최문순 강원도정이 1년이 지났지만 무한한 시원슬에 풀리지 않으면서 현안 해결 능력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년째 답보를 보이다 정상 궤도에 오르는가 싶던 레고랜드 사업이 다시 고비를 맞았고 북한 리스크 탓이긴 하지만 유소년 축구 등 남북 교류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레고랜드가 정상화되려면 시급한 두 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멀린사와 체결한 총괄개발협약 MDA에서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투자 명목으로 주기로 한 800억 원의 지급 시기와 방법입니다. MDA에 따라 이미 200억 원을 지급했지만 중요한 계약인 테마파크 시공계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600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나머지 600억 원을 무조건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멀린사가 MDA에서 약속한 대로 8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6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투자 확약입니다. 2,600억 원의 투자 확약이 안 된 상태에서 600억 원 지급을 두고 배임 논란까지 일면서 지휘부와 갈등을 겪던 담당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투자 계획이 구체화된 확약이 중요하다고 보고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멀린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시공사였던 XTX 건설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다른 공사를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XTX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부도 시끄럽지만 단식투쟁에 돌입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도의에도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합니다. XTX에 대해서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예 이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 5월 평행에서 개최하려다 몇 차례 연기된 국제유선원 축구대회도 소식이 없습니다. 북축과 연락은 주고받고 있다지만 언제 가능할지 가늠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알펜시아 매각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까지 최문순 도정을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이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홍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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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